두 공기는 있네. 계속해. 원장님. 붕대 갚는 거라도 오늘은 꼭 좀 알려주십시오. 그러면 저기 선배한테 배워, 네? 두! 네! 꽉 끼면 안 되니까 아프면 말해요. 다시 감아줄게. 괜찮은 것 같은데? 너 뭐야? 너 스토커야? 할 일이 그렇게 없어? 여길 왜 하니가? 뭐 하는 건데? 뭐 하자는 거야? 권투 배우러 왔거든요? 나도? 내 돈으로. 아니까 묻는 거야. 그만 좀 해 제발. 너 18이야. 미성년. 난 25. 어른. 넌 내 눈엔 그냥 고딩이야. 넌 네 맘대로 다 될 것 같아? 생각한 대로 될 것 같아? 안 되는 게 있다고. 너한텐 내가 그래. 아니거든요. 글로벌 기준으로도 그렇고 아프리카 기준으로도 그렇고 저 어른이거든요. 제가 마사이족이면요. 지금 중 늙은이에요. 남편 사냥 보내놓고 사자 껍질 말리고 있을 거라고요. 사자 껍질? 야 니가 사자 가지고 말리고 있는 거 상상만 해도 귀엽다. 어이 마사이족. 울지 말고 같이 삼각김밥이나 먹으러 가자. 이 철벽 오빠가 쏜대. 오빠 금지라니까.